예 반갑습니다 BJ의 가르마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두루와 예 방금 전에 먹고 2부 먹방... 아 사쿠라님 함께 평균 감사하구요 우리 조이스님 이시게 감사합니다 영희님 어서오시고 2부 먹방으로다가 짜왕 2개 방금 전에 쭈꾸미 먹었구요 잘 먹겠습니다 살짝 스테이하차 소스 토핑 예 쭈꾸미 먹었어요 이거 하나에 1500원이었던거 같은데 맞나? 짜왕 편의점에서 아 니가 날아가면 어떡해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여기 있어야돼 넌 여기 있어야돼 예 먹을게요 아 미안합니다 썸네일이 역시 안나오더라구요 이거는 면발이 되게 두꺼워 저 짜왕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이렇게 근데 짜왕 매운맛 아시죠 되게 맵던데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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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맛이 아 맞아 인정 짜장매운맛은 기분 나쁘게 매워요 맛도 없어 그거 오 되게 진하다 이거 맛이 짜장매김 분말스프인데 진해요 분말스프 짜파게티처럼 분말스프에요 아 저 이거 시장에서 사온건데 앞접시 1500원이었나 1500원 지금 짜장.. 아 잠시만 콜라지 잠깐만 내가 지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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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먹고있는데 짜장말고 짜파게티 사와 짜파게티 짜파게티 더 맛있는거 같애 내가 지금 먹고있긴하지만은 그냥 지금 저분께서 짜장 사려고 하는데요 아 짜파게티 사와 짜파게티 나는 끓였으니까 먹는거야 끓였으니까 나도 짜파게티 더 맛있는거같은데 짜파게티 짜파게티 더 맛있는거같은데 다이서도 팔아요 그래 진짜 차이가 많이 올랐어요 노래방이나 음식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여자랑 남자랑 차별하는 거 아닌데 여자는 솔직히 이해 되거든요 난 남자가 먹을 때 있지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좀 그렇지 보기가 뭔지 아시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 핑클도 아니고 뭐 핑클도 아니고 딱지 끼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데 노래방 갔을 때 노래 부를 때 이거 아시지 이거 이거 아시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 납작 해달라는 거야 저도 옛날에 이랬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고친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키가 86에 걔 몸무게 130인가? 내가 이만이야 걔가 이래 걔가 이래요 뭐라 못해 근데 맞을까봐 내가 뭐라 못하는데 자연친구 반갑습니다 일품짜장 그 머반 길이가 안 나네 짜장라면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진짜 짜장머법 진짜 너무 맛있어 그거 짜장머법 진짜 정말 맛있지 으음 너무 맛있어 시 의מה 시 의 시오 시 시 시 너무 맛있다 녹화반일까지 알라뿽뿽뿽 들어가 잘 먹었습니다